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은 ABL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고요.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다, 다우지스나 S&P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1월 전까지 고용지표랑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긴축정책이 끝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증시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이 다가올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FOMC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을 때보다 더욱더 예민하게 이런 장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뭐다? 돈 벌 수 있는 장이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돈 버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장도 많이 안 좋아서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지금 이제 다 맨징해야 되고 수익으로 이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게다가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주가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제가 올리는 영상들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특허컨 만료되는 약들이 계속 나오고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들이 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지 이럴 때 매매해야지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지 이럴 때 아니면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ABL바이오에 대한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에 매수 이미 하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신규 매사분들은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기존 매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물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한 물타기, 그 다음에 불타기 이러한 대응 전략들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괜찮고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셔야지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 겁니다. 일단은 최근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코스피라든지 나스다 이런 지수가 좋지 않았죠. 사실상 지금도 지수가 뭔가 안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수를 따라가는 추종되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사실상 크게 제가 볼 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저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제일 크죠. 지금 개별 종목 중에서 이슈가 있는 것들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을 시작해서 FDA 승인 관련된 것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임상 결과에 따른 이런 호직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지금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시 44분 기준으로 3만 1350원에 지금 그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마이너스 2.34% 정도 지금 마이너스네요.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시간에 10시 35분이고요. 그런 오차범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한양행 다음으로 FDA 1차 치료제 승인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으로 지금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고 오고 내리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행 다음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서도 ABL바이오가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 3가지를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내 기술 이전 목표인 ABL503, 103 이런 것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반환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담도암 치료제의 ABL001 이게 1차 치료제 목표로 연구자 주도 임상 승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150명 정도 환자 등록을 했고 8일 날에 1차 치료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이죠. 내년에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고 25년도에 만약에 승인 신청이 될 경우에는 26년도에 유한양행처럼 FDA 가속 승인이 가능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ABL바이오 대표이사가 최근에 유럽종양학회가 있었죠. 이런 종양학회에서 빅파마와 세 곳과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중항체 후보물질인 ABL103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그 때문에 이런 큰 기업에서 관심이 많이 보인 상태에서 이 ABL103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양 타깃이 이 두 개 이 두 개를 겨냥하면서 임상 일상 결과에 따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ABL503이랑 그 다음에 111도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고 지금 103 같은 경우에는 남수원 등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아마 차세대 치료 개발을 위해서 기술 이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일곱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현재 미국, 중국, 호주, 한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5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ABL5 현재 구간에서 얼마에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야 되는지를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확한 타점을 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려서 지금 4% 정도 대략 5%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20일 날 그날 들어가서 그날 엑시트 했거든요. 3만촌 500원에 들어가서 3만3초원 엑시트 했는데 텔레그램은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개를 해놨더니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조건 없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올려드릴 수 있고 주식 장을 보다 보면 순간순간 튀어오를 만한 종목들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애들이 보이거든요. 5%에서 많게는 10% 정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리의 종목들이 보이는데 이런 걸 제가 포착할 때마다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차트죠. 어제 차트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이 밑에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가는 오늘 자입니다. 지금 빠지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응한다고 해도 한 번 더 이런 라인에서 한 번 더 지지 받을 수 있고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짧은 프레임을 보면 현재 이 구간에서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 다음 대응 방법도 제가 이 하락을 맞춘 것처럼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얼마나 더 조정이 나오고 어느 가격대에서 조정이 나와서 매집을 해야지 그 다음 상승이 큰 상승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규 매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자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를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 B, L바이오가 좋아 보인다 해서 지금 타점을 제가 매수 타점을 이 대응 전략집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매수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물려 있어서 이 물타기라는 것은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물타기에 대한 전략과 그 다음에 불타기 내 시드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다. 현금을 더 넣는 거죠. 불타기 전략까지도 이렇게 세 개 이 대응 전략집에 올려놨으니까 아래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간순간 튀어 오르는 종목들과 제가 타점 괜찮은 종목들 나올 때마다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임텍 같은 경우도 영상에서 여기서 상승 나올 거라고 했고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1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11일날 들어가서 12일날 엑시트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대봉LS도 현재 구간에서는 반응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종목 그 메스타점 들여서 약 9%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튀어 오르는 종목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내 관점과 맞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AB 엘바이오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AB의 501이 신약후보물질에 임상 실패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 기사로 인해서 이제 큰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지분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주분들이 임상 실패로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많이 봤고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큰 충격을 줬죠. 이 기사로 3만원이 깨졌기 때문에 좀 손절도 많이 나갔을 거고 손해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루머라고 밝혀졌죠. 루머라고 밝혀지면서 AB 엘바이오 측에서는 이제 AB의 501이 501이 주력 플랫폼 기술에 도출된 신약후보물질도 아니고 게다가 임상 1상에서 3등급 이상 부작용 발생률이 4.1%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찌라시가 개미 털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한번 상승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밖에도 AB 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넥스트 유한양행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치료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료 관련의 임상 1상 결과가 내년 1분기 때 발표 예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이랑 위암이랑 그다음에 고형암 이쪽에서는 25년도에 임상 1상 데이터가 발표 예정 중이고 최근에는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위암치료제죠. ABL-111과 4-1 단백질 타깃으로 하는 이중항체 ABL-503 이런 것들이 임상 1상에서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넥스트 유한양액으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ABL-바이오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중양학회에서 뭐 HLB 그다음에 한미 유한양에 ABL-5 등등 추격을 하고 참석을 하면서 여러 글로벌 빅팡어 회사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고 어느 정도 임상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도 많이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중 명역항체 ABL-103이 임상을 순항 중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의 완전 사멸과 동종 암세포에 대한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이런 치료제 물질인 건데 게다가 안정성과 내약성도 평가를 받았고 ABL-103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기존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하게 효과도 좋고 항암 효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5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그득해요. 이것저것 지금 뭐 위안뿐만 아니라 고용암 무순남 무순남에 대한 이런 호재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그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5의 뉴스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아까 그 매수매도 공략집 있죠? 이거 여기 문자 이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에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 매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에 대한 것들 알려드릴 거고 텔레그램 링크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나올 때마다 올려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링크도 받아 가시고요 이 문자 주시면 이거 두 개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집주 두 개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 매집주로 96% 수익을 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한국가스 공사였고 여기서 저희가 1차 상승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여기 골이 달렸을 때 이때 엑시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96% 정도 수익 냈고요 4월 15일날 들어가서 6월 4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96% 정도 수익 냈기 때문에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고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딱 봐도 지금 세력들이 핸들링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매집주는 1차 상승하고 나서 이 상승 여기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슈팅 나왔을 때 엑시트해서 34% 정도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매집주를 갖고 왔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요 둘 다 이상거래량이 감지했고 수급이 누군지 파악했고 이 수급이 갖고 있는 주포들이 그동안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상승시켰고 몇 프로 상승시켰는지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상승 엠파동으로 지금 상승이 나올 텐데 얘는 지금 출발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는 일주일 안에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 abl바이오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